노벨문화산 수산자인 가와바타야스다리 선생님 그 이즈에무히의 실제여행으로 올해가 100년입니다. 가와바타야스다리 선생님께서 10절 다시 날 100년 전 10월 31일 날입니다. 우리가 가와바타야스다리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즈에무히 라는 작품 그것을 높은 가치가 있는 것을 아들들 손자들 외국인들한테 전해드리려 한다고 생각해서 한국말로 되어 있는 홈페이지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저는 3년 반 동안 연세대학교 학당에서 일본어 전임 강사를 맡고 김대중과과 김연삼과과 노대육과과 비서관 선생님하고 결과를 가지고 그리고 문화찬 장관 맡으신 이오련 선생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많은 한국분들이 일본 이즈반도로 오시고 그리고 이즈에무히의 실제 무대를 여행을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홈페이지를 봐주시면 정말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